천천히 둘러보세요 그건 그렇고 유리야 현장에 나가 계신 유정씨가 너한테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 초소형 억제기가 작동을 시작했으니 이제 백화점은 괜찮을 거래 근데 자이언트 쉴드 안에서 출연한 차원종 넘마리가 비오는 전철역 쪽으로 향하고 있대 거길 통해 신서울로 진입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셨어 에? 그거 큰일이잖아 그놈들은 나가자마자 신서울을 공격할 거라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비오는 전철역 부근에 차원종을 소탕해 달라고 하셨어 숫자가 꽤 많으니 약간 오래 작전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고 좋아 나한테 맡겨 두라고 근데 너한테 작전을 지시받으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외로 잘 어울리는 것도 같고 놀리지마 어울릴 리 없잖아 그런 이야기는 됐으니까 어서 비오는 전철역으로 향해줘 힘내세요 어쩌고